heyheyheyhey 돌아보니 아마싶은 살아가야지 가늘은 끝을 만나야 우리 삶의 보물 이 힘든 암뚜간 2세월 속에 보내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즐겁구나 한참사가 뭐가 있다면 이말로 춰도 못하나 다 알아보면 있으며 여긴 일어대면 어둠은 어둠은 또 다녀가야지 존명 운대로 죽으며 시간대로 우리 인생 여력이 오늘이 오늘이 더 훈련 아니고 매일이 매일이 더 훈련인데 오늘이 더 훈련 아니고 맘에 더 훈련을 던져 버리고 오늘이 더 훈련이다 우신에서 부려 사랑하나 하여간 산에 너 혼자 일어난 태양을 통해 하나 다 알아보면 하나 이거는 여긴 하여간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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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전에도 우리의 영원히